정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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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희야 그런데 쌍팔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때는 어떤 친구들이 받는거지? 쌍팔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착한 친구들이 받는거지 예를 들자면 반찬 잘 먹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육시연도 잘 다니는 착한 어린이들만 쌍팔아버지가 선물을 주네 우와 그렇구나 그럼 은혜 어린이 친구들은 착한 일 많이 했어요? 네 우와 우리 친구들 다 선물 받을 수 있겠다 은혜 어린이 친구들은 착한 일 많이 해서 쌍팔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있는 지원이는 쌍팔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어 마이크를 내고 도은이한테 말해줘 뭘까요 욕심이 없는 친구로구나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 버튼 컷 베이블레이드? 어? 그거 주민분들한테 못 들었는데 베이블레이드가 어떤건지 말해줄 수 있어? 베이블레이드? 베이블레이드 생일은 어 엄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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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신기하다 나중에 또 와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? 네 네 보여줄게 어려운 건가 자 그런데 은진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은 이제 너구리를 만나러 가야된대 그러면 도니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줄까? 어 난 헤어지기 싫은데 하지만 우리 라크 친구들도 정말 귀여우니까 한번 봐 만나보고 나에게 다시 오면 내가 잘 배줄게 네 나랑 양상추 하나 다시 먹자 양상추 다시 먹을 수 있어요? 네 오 그럼 우리 도니한테 마지막으로 주렁주렁 인사해줄까요? 토끼기를 만들고 하나 둘 셋 주렁주렁 은진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 안녕 고마워요 주렁주렁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데 다시 사랑해 큰소리 큰소리 사랑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서 여기서 살아야 돼 이제 선생님들 안녕 같이 말해줄라 고마워 같이 말해줄라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안 돼 안 돼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받자 네 형들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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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정말 신기하다 나중에 또 와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? 보여주기 어려운 건가 보여주기 어려운 건가 보여주기 어려운 건가 보여주기 어려운 건가 저 그런데 은진, 내미아 어린이 친구들은 이제 너구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줄까? 아 난 헤어지기 싫은데 하지만 우리 나쁜 친구들도 정말 귀여우니까 한번 다 만나보고 나에게 다시 오면은 내가 잘 돼줄게 나랑 양삼추 하나 같이 먹자 양삼추 같이 먹을 수 있어요? 네 오 그럼 우리 돈이한테 마지막으로 주렁주렁 인사해줄까요? 코퀴기를 만들고 하나, 둘, 셋 사랑합니다 은진, 내미아 어린이 친구들 안녕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안녕 사랑한대 다시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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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서 여기서 살아야 돼 이제 선생님들 안녕 같이 말해주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안 돼 안 돼 그래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서 산타라고 저한테 터불받자 네 안녕 안녕